미국 정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이양 작업을 시작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첫 내각 인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담당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과 연방총무청에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어요. 이걸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뱃길을 든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싸움은 계속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불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선 결과에 승복은 하지는 않지만, 대승적 사원에서 또 국가 이익 차원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큰 결심을 하였다, 이런 국민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2024년에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의사도 비치고 있거든요. 이번 임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큰 결심을 했다, 이런 지도자로서의 면목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런 연방총무청에 대해서 인수위에 시설 접근 사용권하고 약 700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 예산 집행을 허락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소송을 많이 제기했지만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개선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다른 행보가 또 섞여 있는데, 국제조약을 탈퇴한다든지 대중 강경책을 마련하고 있다든지, 이게 임기를 두 달밖에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시행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이고 큰 대책이 아닌가 싶은 대책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최근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차피 두 달 뒤면 끝나는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겠다는 개인적인 이른바 충동적인 결정일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지우겠다는 계산인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더 지운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철학을 끝까지 집행하겠다, 이런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다오지수가 다시 3만 포인트를 넘었는데 다시 치적으로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정책, 그리고 대중국 강경책, 그리고 이민정책,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에 다시 대선에 나오든지, 아니면 대선에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정치 지도자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트럼피즘, 소위 트럼프주의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7,300만 표라는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고, 뭐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요. 뭐 인수위가 차기 행정부를 꾸리는 것도 한층 더 수월해진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첫 내각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장관, 재무장관, 또 외교팀 등등이 꾸려졌는데, 인선의 면면을 좀 보니까요, 명단 자체에서 나는 트럼프와는 다르다는 바이든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대책 행정부의 인사들과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다양성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장관 토니 블링켄은 부장관으로서도 올해 활약을 했고, 외교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도 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재직을 했고,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이전 호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죠. 이 세 명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란과의 공동포괄적 행동합의문을 끌어낸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들이고, 국가정보국장 에이브릴 헤인스라든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도 잘 알려진 베테랑들입니다. 특히 그린필드 대사 내정자는 35년간 외교 경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대조적이 되죠. 트럼프 그때 인선 기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그때 됐는데요. 하나는 아웃사이더, 비주류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틸러슨 같은 경우는 엑손모바일의 회장을 했지, 국무부라든지 외교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국무장관으로 인선을 했고, 또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내정자도 사실 의사입니다, 정치인이고. 주택개발에는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아웃사이더를 등려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월스트리트맨,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누션은 골만삭스 출신이었고, 상무장관의 윌보로스도 글로벌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 회장까지 지낸 소위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정부 관리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은 억만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내정자들의 개인 재산이 당시 최대 6조 원에서 최소 160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내각이 아니었는데, 이번 바이든은 그거와 반대로 전문성, 다양성, 그리고 안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각인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초의 여성 장관, 또 최초의 이민자 출신 장관, 이민자 출신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자리에 오르고, 이런 식이 돼서 다양성 측면에 우리 언론들이 초반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전문성 측면에서도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였고요. 자, 외교라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 외교라인이 의미가 있는 건 앞서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도 하셨지만, 북핵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데, 앞으로 이 북핵 문제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승리라고 취임했을 때, 미국의 당시 적대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을 화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한테 유화 정책을 폈는데, 유독 북한만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화성 12호 시험 발사를 공표했고, 미국의 이런 반대와 그런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4월에 실험을 했죠. 그리고 또 핵실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유화 정책이라든지 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측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대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만들고 수립해서 추진할 당시에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현직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번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된 제이크 설리반이죠. 제이크 설리반이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그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한 측에서 도발을 한다면 내년 초에 더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면했던 그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어떤 통 큰 결단이라든지 지속한 대화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와 전략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과연 같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적 인내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전략적 인내는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난 이후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북한에 대해서 피고 있죠. 북한 측에서 실무협상에 응해야 된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의사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노딜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북한 측에서는 어떤 실무협상이라든지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서두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만 대북 정책이었던 게 아니라 하노이 회담 이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태도를 변해야지 전략적 인내 정책 말고 다른 대북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북한도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거에 북한은 외교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팀이 바뀌거나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도발을 벌이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건 북한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또 1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하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연초에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두 번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반면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 하면 2016년 이후로 유엔 안보리라든지 미국의 단독 제재는 대단히 심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 4년의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 되면 북한의 대미 레버리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강경 대북 정책,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측에서 과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아니면 도발로 맞설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능력은 참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가 됐든 뭐가 됐든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내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 침묵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침묵이라는 건 북한 측에서도 사실 큰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아직 내고 있지 않죠. 아마 터닝포인트, 병곡점은 내년 초 노동당 전원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났어요. 중국과 미국의 외교 담당이 우리나라를 일제히 찾거든요. 당장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달 중에 아마 방한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중 갈등의 재점화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나라를 무대로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는 이것이 공화당의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다가 아니라 초당적인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잘 나타난 것이 2020년 7월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입니다. 거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그런 국가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을 아우르는 공동된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바이든 당선인은 그 측면에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이 아마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첫 걸음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나름대로의 중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어떤 외교적인 행동을 하겠고 그것이 아마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한중 관계가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외교관계의 그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국이 여기서 제2의 사드 사태 같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완곡하지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새 행정부가 들어설 불확실성의 미국 그리고 그 미국과 대응해서 알셉까지 최근 체결한 중국 또 지금 침묵하고 있는 북한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외교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외교 이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요한 아젠다로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냥 선언만을 위한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또 북한 측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도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언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62조를 보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안보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있을 때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미국 정부와 또 시진핑 정부 정부 그리고 다른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